안녕하십니까 피시모터 부산장입니다. 오늘 차량은 체험해 오늘 손님하고는 고객분하고는 세번째 만난 겁니다. 그건지요? 어르신께서 연세가 좀 더 계셔가지고 차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. 그리고 1차로 흡기하고 배기하고 또 어르신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셔가지고 2차로 라파 플러스 1하고 2하고 작업하시고 오늘 3차로 들어가면 옷에 첨가제 하나 더 추가하시고 그리고 고스트팩 신제품 어르신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장착을 패키지로 패키지 1번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 그 어르신께서 장착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일단 항속주행하고 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그런 것들은 괜찮으셨네요. 아까 테스트할 때 보니까 내리막기에서 속도가 원래 차가 좀 무거워서 잘 안 올라가던데 지금 올라가더라고요. 조금 더 타보셔야지 일단 나으실 건데 지금 기존에 2차 작업하고 난 다음에 느낌하고 지금 느낌은 어떠신 것 같습니다? 조금 나는 것 같네요. 일단 더 타보시면 일단 아실 거고요. 네 알겠습니다. 계속 차장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욕과 많이 보시고 또 차 바뀌는 거 있으면 또 전화 한 통화 좀 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오신다고 욕 봤어요. 나도 알겠습니다. 퇴근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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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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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